안녕하세요. 클리패스 코리아 함지영입니다. 클리패스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 공식 수유 업체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저는 한국 시장을 총괄하면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클리패스 제품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콤비네이션 플라이어, 즉 벤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품질면에서나 성능면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콤비네이션 플라이어 벤치 제품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03 시리즈, 02 시리즈, 그리고 09 시리즈로 나눠집니다. 먼저 03 시리즈는 일반 가장 기본적인 벤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2 시리즈는 고성능 벤치, 마지막으로 09 시리즈는 전공 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09 시리즈 전공 벤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 벤치 중에서 가장 고급 제품으로서 다른 제품 대비 40% 이상의 더 적은 힘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압착 다이스가 있어서 압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요비선을 당길 수 있는 플러 기능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03 시리즈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3 시리즈는 벤치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제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제품 분류들은 5가지 정도로 될 수가 있습니다. 표면 처리가 흑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크롬 도움 처리된 부분으로 나눠지며, 그리고 손잡이 형태에 따라서 총 3가지, 즉 플라스틱 코팅 처리된 손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 안락 손잡이가 된 부분, 마지막으로 VDE 손잡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02 시리즈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2 시리즈는 고성능 벤치인데요. 다른 벤치와 동일하게 표면 처리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또 손잡이 형태에 따라서 제품이 나눠집니다. 이 제품은 180에서 제품 크기 225까지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 세부적으로 특징을 보면,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한 손으로 오픈이 쉽게 가능하고요. 전면에 보이시는 그리핑 존으로 평평한 케이블과 둥근 케이블 모두 쉽게 그리핑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특징으로서 이 절단날을 보시면, 이 날이 강도 HRC6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질의 와이어도 절단이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연선, 중선, 강선, 스프링강 모두 다 쉽게 절단이 가능하고요. 특히 최적화된 조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일반 벤치 대비 35% 정도의 힘이 덜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은 피아노선을 2.5파이까지 짤 수가 있습니다. 그 제품의 명칭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피아노선 2.5파이까지 짤 수가 있으므로 어떤 재질의, 강한 재질의 형태의 와이어도 절단이 쉽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쉽게 피아노선이 잘라졌습니다. 강력한 피아노선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여전히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재질의 날도 쉽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재질이나 강력한 재질의 와이어를 자르거나 편안하게 작업을 원하신다면, 저희 제품 02 시리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제품 정보는 클래팩스.com을 방문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및 페이스북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